오늘은 쿠키런킹덤 방탄쿠키 중에서 제이홉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쿠키니까 얼굴을 납작하게 무드하시죠? 속에 머리를 묻혀주고 가로마 머리를 이렇게 스케치해서 양쪽에 붙여주세요 머리카락의 윤기를 표현하구요 눈을 오려서 붙여줍니다 하나만 붙여주세요 흰색 아이라인을 표현해 주고요 윙크하는 듯한 눈을 만들어줍니다 눈에 반짝임도 묻혀주고 큰 입도 만들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지민을 만들 때는 안경을 따로 만드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얼굴 위에다가 다이렉트로 안경을 만들게요 벌써 끝났어요 테두리만 두르면 됩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 붙이고 머리에 스프링클을 붙여주고요 각진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목을 만들어 붙이고 티셔츠에 무늬와 목걸이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상체를 얼굴에 붙여주고요 두 소매를 만들어주세요 팔을 한 쌍 만들어서 붙여주고 옷 위에도 스프링클을 붙여줍니다 타원용의 윗부분을 편평하게 만들어서요 타원용의 윗부분을 편평하게 만들어서요 아랫부분에 가위지글레 반으로 갈라주세요 갈라진 부분을 손으로 매만져서 제이홉 쿠키의 두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신발을 신기고 끈을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제이홉 쿠키가 완성됐어요 정말 쉽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